안녕하세요. 컨저남 신선조 인사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서 코맹맹의 소리도 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옷을 깔깔리 입고 왔어요. 가게가 그리 따뜻한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은 잠바를 입고 진행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110만원부터 13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텔과 AMD 두가지 회사의 CPU를 이용해서 동일한 가격대 견적을 내드릴거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AMD쪽은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한다. 저처럼 동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3D 모델링 이런거 하신다. 아니면 게임하면서 방송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AMD쪽으로 가시면 좋고요. 나는 순수하게 게임을 높은 프레임을 즐기고 싶다. 좀 더 높은 이 가격대 최고의 성능에 보여주는 게이밍 머신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인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거의 둘다 비슷해요.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날거거든요. 인텔 CPU가 약간 더 비싸서요. 성능으로 따지자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게임에 강하고 하나는 게임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CPU로 골라서 견적을 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 110만원대 견적 라이젠꺼부터 우선 보여드릴게요. 라이젠은 CPU는 라이젠7 2700 피나클리지 너마를 사용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쿨러는 고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 박격포 골랐고요. 이거는 이제 박렬판도 큼직하게 붙어있고 보드 자체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예뻐요. 램서켓도 4개나 있고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었던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기가바이트에 비슷한 B450 라인을 쓰셔도 되는데 제일 밑에 라인은 쓰지 마세요. 박렬판이 없거든요. 박렬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원부 박렬판이 있는 쪽이 좋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메모리 두 개를 사용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는 호환성 이슈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게일 메모리 같은 경우에 B450 보드 몇 종류에서 호환성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삼성 메모리 말고 다른 걸 쓰고 싶으시다면 SM코와 팀그룹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저도 모든 메인보드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SM코 메모리 같은 경우는 B350 보드 두 종류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기가바이트랑 MSI 보드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되어왔어요. 근데 팀그룹도 B350에서는 정상적으로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450 아직 테스트를 못해봤기 때문에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어지간하면 삼성 메모리 가되 만약에 좀 더 싼 메모리 사용하고 싶으시면 팀그룹이나 SM코어 걸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히스 라디오 RX 590 ISQ를 선택했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출시됐는지도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RX 590 RX 580의 공정 미세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0까지는 14nm 공정이었는데 590부터는 12nm 공정이에요. 근데 아키텍처는 똑같고요. 그리고 쓰는 거 쉐이더 유닛이라고 하죠? 안에 들어갔는 쉐이더 유닛 개수도 몇 개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아 2304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GPU 성능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픽 카드 성능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소리죠. 다만 클럭을 200클럭 이상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능 차이가 조금 납니다.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58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원래 580이 1060 6GB랑 성능이 엎치락 뒤체락했어요.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하시면 돼요. 590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580을 누르는 성능이기 때문에 1060 6GB도 여기에 비교하시면 딸려요. 이 가격대에 그래픽 카드 선택하신 분들 대부분 다 1060 6GB 버전을 선택을 하시는데 30만원은 준박돼요. 다른 그래픽 카드 선택의 폭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긴거에요. RX 590 이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점이 한가지 있긴 있습니다. 전기를 조금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발열이 1060들보다는 약간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겨울이고 하니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여름에도 동작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약간 발밑이 따끈따끈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는 580에 비교해서 40W 1060에 비교해서 한 80W 정도 더 먹게 되는데요. 그 정도 더 먹어도 사실 한 달치 전기로 해서는 몇백원 차이가 나지 않을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SSD의 경우는 늘 제가 추천드리는 웨스턴 디지털 블루로 선택했어요. 그냥저기 무난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 하락 이슈도 없었고요. 분량률도 크게 높지 않은 편이라 무난하게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GT404 강화유리 선택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전면메시를 전면부에 채택하고요. 기본적으로 RGB 쿨러 4개를 끼워줍니다. 옆에는 강화유리고요. 하단 파워 독립 쿨링 커버도 있고요. 구조 자체가 3만원대 거의 4만원대긴 하지만 이 케이스 중에서는 강화유리도 채택되어 있고 구조도 괜찮고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테꺼 스탠다드 6배가 뜻째리를 선택했고요. 이 제품은 피나클리치 기본 쿨러도 사용할 거고 오버클럭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700이 B450에서 오버 안하고 쓰기에는 충분한데 이거를 고클럭 오버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아니에요. 보드 자체가 이거는 이 정도 파워 쓰시면 오버 안하고 충분히 다 버텨줄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가시면 돼요. 9600K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이 3.7회에요. 그래서 부스터 클럭은 4.2인가 그렇고요. 3.7에 4.2 맞네요. 이게 게임에서 2700 라이젠 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1080 기준으로 만약에 100을 한다 치시면 최소 프레임이 15프레임 정도는 더 뿜어주거든요. 로스트 아크에서도 대략 한 8에서 10프레임 정도는 더 뿜어주고요. 대부분 게임에서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주거나 몇몇 진짜 멀티콜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스팀 게임에서만 살짝살짝 쳐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게임에서는 9600K가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을 하신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360이라서 사실상 오버클럭이 힘들다 보시면 돼요. 오버클럭 하시려고 메인보드를 Z39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견적이 10만원 정도 더 붙을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이 메인보드에 CPU를 한 단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이 좀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110만원 기준으로 맞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장과 동일하고요. 그래픽 카드도 앞장과 동일합니다. SSD도 동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수로를 찍어놨는데요. 앞에 케이스 그냥 쓰셔도 돼요. 아수로를 찍어놓은 이유는 좀 더 혹시 뭐 5천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케이스 사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3만원 초중반대에는 이 케이스가 좋습니다. 아수라 케이스가. 그래서 좀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둔 거예요. 앞전의 케이스 그대로 쓰셔도 돼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앞전의 파워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혹시 나는 파워 좀 더 효율이 좋고 용량도 나중에 어깨들 생겨서 넉넉한 걸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50W짜리를 찍어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1080이나 2080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픽 카드를 변경하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9600K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 기본 쿨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맥스 400블루 베이직 버전을 하나 추가를 해뒀어요. 뭐 이 메인보드가 오버클럭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쿨러도 비교적 저렴한 걸로 선택을 했지만 오버클럭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한 쿨러입니다. 걱정 안하고 쓰시면 될까요? 앞에 견적과 비교해보면 총 구맥은 대략 6만 정도 차이 난대요. 파워스는 15,000 정도 차이 나고요. 케이스에서 5,000은 쌤쌤이 될 거고 이 CPU에서 한 3만 정도가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쿨러가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견적이 차이 났어요. 총 차이는 이제 CPU에서 3만원 쿨러에서 2만원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MD와 인텔의 차이는 그 5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10만원대를 넘어가서 제가 120만원대는 생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20만원대 해봤자 사실 뭐 CPU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에 올리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의 바로 130만원대 넘어가셔야 돼요. 13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또 MD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MD는 앞에 CPU랑 메인보드는 동일해요. 메모리도 동일하고요. 요 견적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꿔놓았어요. 그래픽카드만 변경이 되겠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060 6GB와 1070의 성능 차이는 40%에서 50% 정도 납니다. 제법 차이가 커요. 뭐 1060에 100이라 그러면 이거는 140-150 정도의 프레임을 뽑아준다는 거죠. 앞에 RX 590이랑 비교해도 요 놈이 20%가량 성능이 더 좋고요. 20%에서 뭐 23%? 그 정도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물론 그 성능 격차만큼 가격이 격차는 아닌 게 아니라 가격은 18만 원이나 더 비싸기도 한데 그래도 그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 FHD에서 최상호부로 144Hz 지원하는 모니터 받고 쓰시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가셔야 돼요. 1070은 가야 평균 12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야 불편함 없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FHD 기준으로요. 그 외에 대다수 게임에서 거의 최상호부로 다 돌릴 수 있는 마지노 선이기도 하고요. 1070이 2070이 나오면서 가격이 충분히 많이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좀 더 보태서 2070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겐적 자체가 130만 원대까지기 때문에 2070을 선택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또 동일해요. 파워나 케이스 SSD 거의 다 동일한 걸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인텔 CPU로 변경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겐적에 9600 그러니까 130만 원대를 하실 거면요. 9600K를 넣으시고요. 메인보드 B360 넣으시고요. 쿨러 쿨러 딱 추가해주시면 130만 원대 인텔 게이밍 PC 딱 나옵니다. 그 겐적이 오늘은 요렇게 110만 원부터 130만 원대 겐적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하실 거면 인텔 나는 다양한 작업을 하신다면 게임과 다양한 작업을 하신다면 AMD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20만 원대 겐적이나 아니면 100만 원대 겐적은 제가 애매해서 빼버렸어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가 봤자 실제적으로 부품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CPU 같은 경우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90만 원대랑 동일한 거 쓰고 추가적으로 램을 더 달거나 아니면 SSD 용량을 늘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겐적을 일부러 생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120만 원대 겐적을 생략한 것도 110만 원 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120만 원 하면 또 애매한 가격이라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130만 원 넘어갔어요. 대충 가격대는 그렇게 점핑 점핑 해서 맞추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CPU랑 그래픽 카드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성능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이 겐적을 내드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0만 원과 130만 원 겐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선택폭을 들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걸 고르시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세요. 오늘 겐적은 여기까지 추천과 고마워요 칸설입니다. 빠이빠이